안 나와봤는데 계좌고 주도 안고 알아보았습니다. 양이 적어 보이잖아요. 맞아요. 드셔보시면 1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2인분 보다 통합값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저희가 4,000원 정도 비싸게 받는 거 아니에요. 똥 같은 거를 지금 예술의 전낭이 안 받아요. 원유값이 비싸니까. 원유값이 비싸니까. 원유값 자체가 좀 비싸요. 원룸값이 좀 비싸요. 그 위안은 내리지 못해요. 그러니까 예술의 전낭은 똑같은 무게 똑같은 거를 6,000원에 받아요. 4,500원이잖아요. 한번 비싸줄게요.